가아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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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오늘은 느낌이 좀 좋습니다. 뭔가 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있거든요 그리고 이 샹크스는 뭐 지금 좋다 안좋다 하는데요 결국은 좋아질 캐릭터이기 때문에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가아압 아압뉴스 1660개 자 자 이거 안나오죠 자 40개 상큼하게 쓰고 자 시작합니다. 루치보다 잘 뜬데요 그래요 일단은 샹크스 이름 나오면 들어갑니다 샹크스 카무사리 등장 카무사리 두 번째 레츠고 자 제끼고요 슈거 받았습니다. 슈거 아아 그 와중에 슈거 올라갑니다. 슈거 할래요 오성 갑니다. 오성 자 요즘은 제로 슈거가 대세인데요 죄송 자 들어갑니다. 레츠 고 좋아 아 아 어허 쓰읍 안나오네 자 4회차 돕니다 레츠고 자 싱데와 소로 오호우 오호우우 아이씨 어 빛발빼곤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요 자 공격수 득점자죠 샹크스 득점자죠 오호 0도피다 자 0도피 스티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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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기한디 자 안바퀴 돌렸습니다 어느덧 200개가 녹았습니다 저 여기서 비도댕 2개 나왔어요 카샨 기포 빠른 공격수에요 기동성도 없고 띠띠하다 지금 40명 보고있네요 여러분 40명씩이나 봐주고 역시 샹크스의 화제성이란 44명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안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립니다 두바퀴 돌기전에 여러분 광고 한번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광고 한번 보시면서 두바퀴 돌겠습니다 레에에츠 고 자 띠띠 다음 화장이 더 좋음 성능은 흑노도가 더 좋고 아이쉬 자 다이아가 살살 녹고 있어요 지금 이제 달궈진 후라이팬에 다이아가 녹고 있습니다 초파워 징배 정상전쟁 크로커다이아 쌀 때기 없는 것들만 성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뜨나요? 자 갑니다 렛츠고! 자 그룹과 초파 하아씨 금기뻘 보물 색깔 빼고는 흠 자아 아씨 뜰진 않을 것 같은데 아 수비수씨 이거 27짜리네 와우 어? 흥레일리가 나오네? 흥레일리가 나오다니 불안한데? 하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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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내가 왠만하면 뒤로 안 돌릴라고 한단 말이야 왠만하면 뒤로 안 돌릴라 아칸.. 네.. 자.. 하무사리.. 하무사리가 로저꺼보다 못쎄보여.. 빨간머리 추가공격? 스킬이 3개네.. 2개 하나 할수있어? 자.. 갑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구독안하신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에 좋아요좀 눌러주세요 자 성민이 반갑구요 자 갈게요 아.. 이런건.. 아.. 지금 다이아 어느새 400개 녹았어요 아.. 이게 샹크스의 파워인가? 자.. 자.. 나미와 초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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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붙네.. 자.. 브룩과 우속 5호 2 3 자아.. 이제.. 여기서 숫자만 따라준다면 아.. 27이.. 스맛.. 27이 안맞아요 지금.. 총.. 오! 총 다섯박자 중에 넷박자가 맞았습니다 총 다섯박자 중에 넷박자가 맞았구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림을 선사할 수 있을거 같은데 자.. 광고 한번만 봐주시고 그리고 이 좋은 그림 여러분들과 함께 놔두도록 하게 십니다 레츠 고 갑소 documentation 아.. 공격수 씨.. 아.. 라이조 씨.. 아.. 이 왕머리를 보는 순간 여기서 안 뜰 것 같다는 느낌이 살짝 왔습니다. 자 득점 취하! 바로! 아.. 호디라니 씨.. 아 씨 기대했다.. 자..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아.. 어허.. 아아아아! 확실히 바르톨로메오랑 인연은 있습니다. 아 근데 내가 초반에 라이조 뜰 때부터 느낌이 안 좋았어. 아아.. 아아.. 씨.. 되지 않네 이거.. 아아.. 씨.. 숫자까지 맞았으면 그렇지.. 뜰 확률이 좀 있었지.. 자 나갔다 올게요.. 아무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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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봐! 나갔다 올게 잘했지.. 그렇지! 자 여기서.. 32만 뜨면 됩니다. 32에.. 오 32 떴어요. 32 지금 봤죠 여러분? 32 떴죠? 여기서.. 그렇지! 자 여러분 지금.. 다섯 박자가 다 맞았습니다. 자 다섯 박자가 다 맞았어요. 여기서 샹크스 진짜 뜨잖아요? 아 근데.. 여기서 샹크스 뜨면.. 아 너무 희망해로 돌리는건가? 자 여러분.. 이거는 진짜 솔직히.. 진짜.. 요정도면 광고 한번 봐줘야된다. 기대할만 하잖아요. 광고 한번 봐주시고.. 자 그리고.. 나는 그냥 들어간다. 이리야 간다. 광고 한번 틀었으니까 나 들어간다. 아 나.. 이건 뜰거 같애. 왜냐면 원래 이렇게 나면 카쿠! 루치친구 카쿠 뜨는거야. 어? 옛날에 필샹 나왔을때 필샹친구 벤베크만 뜨는거라고. 잉카 나왔을때 퀸 뜨는거야. 느낌이 와? 느낌이 오냐고! 여기서 샹크스 뜬다고! 샹크스 가.. 아.. 아.. 어우 죽겠는데.. 어우 죽겠는데.. 무슨 크리스마스 로빈이냐.. 열받네 진짜로.. 열받게 하지 말라고.. 바로 여기서 샹크스가 뜬다고! 느낌을 알겠냐? 바로 이거지! 바로 이거잖아! 내가 뜬다고 했잖아 얘들아! 역대급이지! 나는 천개도 안썼지! 느낌을 알겠니? 아휴 얘들아 이거 보면서 배아파서 어떡하니.. 어? 너네들은 분명히 내가 뜨지 않을거라고 생각을 했을텐데 말이지.. 근데 내가 떠올렸네.. 어허허허허허허허 아.. 이런 날도 있어야지 진짜.. 아.. 진짜 여지껏 내가 너무 당했어.. 진짜로 내가 반다이 남포.. 진짜 반다이 선생님들한테 너무 당했다고.. 진짜로.. 반다이 선생님들 안그래요? 진짜로? 내가 이렇게 너무 당해왔어.. 내가 이렇게 너무 당해왔어.. 야.. 진짜 이제 뜬다.. 박자가 다 맞았어요 방금께.. 그래가지고.. 원래 벤베크만 같은거 하나 붙어있었으면은 그 패케가 나오는 각이 70%거든? 근데 그게.. 이제 샹크스가 단독으로 나오다보니까 바로 그냥 카무사리 샹크스가 뜨는거죠..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 떴다이거야아.. 뭐 뜨겠습니까? 샹크스가 일단 나왔죠.. 아.. 미쳤다 이거.. 오.. 다하고 1분 만들었어.. 모두 타고만.. 자.. 1분 만들고 그리고 조안소에서 시작 아 풀브까진 좀 빡세.. 자.. 5성'''달성' 오늘처럼 뽑기가 수월했던 날이 없다 제준아 자 5성을 달성했습니다 살다살다 이런 날도 있네요 600개로 뽑았습니다 여러분 레전드에요 오늘 실방 꼭 돌려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